안녕하세요. 연휴 끝나고 잘들 쉬고 계시죠? 자, 오늘은 사운드 포럼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북셀프 스피커들을 소리를 한 곡으로 아델의 헬로우라는 곡으로 다 음색의 특성에 맞는 빛형의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성의 동영상으로 그래도 보이스라든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다 나타나니까 한번 비청, 한번 동영상에 재밌는 비청 시간이 될 거예요. 북셀프는 스캔스픽, 스카닝, 유닛 조합에 따라서 다 소리가 다릅니다. 아델의 목소리 기억하실 거예요. 자, 첫 번째 소나타입니다. 조합은 사라지다 인티와 같은 조합인지 아시겠습니까? 이건 밀폐형입니다. 우리 밀폐형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. 피어리스 우파와 시어스 트위터 골고루는 스캔스픽, 우파와 시어를 할 수있었다고요. 시즌은 사라지다 인티티와 같은 일을 위한 대결과 각각의 일을 만듭니다. 지 interestingly, 색깔의 서비스로 돌아가는 비교에 따라서 다운 45%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